경산 이마트 내에 로토 매장인데 이제 아쉽게 폐점을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행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. 7만원, 8만원 하던 운동화가 현재 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수요일부터는 7,900원 이렇게 판매도 한다고 티셔츠도 좋은 스포츠 의류도 만원입니다. 단돈 만원이고 잠바도 제일 비싼게 만구천원 어른 운동화도 보면 가격이 만원부터 2만9천원까지 그래서 저희 가족도 한 벌씩 한 킬로씩 다 샀습니다. 근데 이제 빨리 오셔야 되는게 사이즈가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물량이 다 빠지면 원하는 사이즈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힘든 시국에 운동화 옷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이마트, 경선 이마트 내로 또 매장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이 운동화를 새로 하나 샀고 우리 큰아들도 운동화를 새로 사주고 둘째도 운동화를 7,900원 다 하나씩 운동화를 하나씩 좋은 보급 운동화를 하나씩 다 사십니다. 어서 방문하셔서 좋은 가격의 운동화 운동복을 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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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